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더 나은 걸 드리고 싶었는데 왜냐하면 임종린 지회장은 생산 안 된 후드 드렸고 드렸는데 임종린 지회장 드려가지고 남은 게 없어요. 먼저 가져갑니다. 저는 제 돈으로 사겠습니다. 2018년 4월 마지막 토요일 270회 그것은 알기 싫다입니다. 이승균 피디입니다. 윤세민 에디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가본 회사가 그렇게 많지만 안 가본 회사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세민이. 네이버는 가볼 수 없었죠. 그렇습니다. 그 근처에서 일은 했어요. 물론 우리는 하루에 20번 찍 네이버에 들어갑니다만 안에 들어가 앉아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하이웍스인가 그걸 네이버 걸 썼네요. 아 그렇구나. 네. 옛날 네이버 웍스가 있었잖아요. 아 네네네. 어제에 이어서 주말 순서에는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 네이버 지회의에 오세윤 위원장과 박상희 부위원장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이버 유니온 닷컴에 접속을 해보시면 이 사별로조의 다른 이름이 먼저 크게 나옵니다. 공동성명이라고 하죠. 아이돌 그룹처럼. 이름이 따로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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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성명 이름 만드신 분이 여기. 아 부위원장님이십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투머치 토커처럼. 설명충처럼 설명해주세요. 네. 일단 저희가 노조라는 거에 좀 익숙하지 않은 업계인 거 맞잖아요. 없던. 네. 아니요. 그런데 뭐 노조. 하려던 경우가 좀 있었다는 건 더러워합니다. 그다음에 더러워 이제 노조원으로 전직장에서 그랬던 분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경험이 이렇게 많지 않으신 분들이고. 그게 경험이야. 전직장에서 노조원이었던 게 노동운동의 경험이다. 그거 자체가 되게 좀 거부감이 들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기존의 그런 이미지들을 좀 기존의 이미지 때문에 거부감이 들지 않도록 친근하게 다가가자. 네.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노조라고 하면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리는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이름 바꿔줘요. 네. 정치적인. 네. 리브랜딩 작업이라고. 아. 그렇죠. 네. 나름 이름을 붙여서 하고 있는데. 네. 하필이면. 하필이면. 하필이면 민주노총 화삼식품 네이버 지회니까. 네. 그 앞에 붙는 이름들 때문에 좀 가입을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것보다 좀 친숙한 이름을 한번 만들어보자고 해서. 그렇죠. 네. 그것도 한 1, 2주 동안 계속 얘기했었죠. 저희들끼리. 이분이 이 이름 짓기 전에 저희끼리 막 NU 뭐 이렇게. 네이버 유니온 NU. 그래. 네이버 유니온이니까 NU라고 하자. 뭐 이런. 본사 1층에 있을 편의점 이름 같네요. 막 그런 거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갑자기 공동성명이라고 딱 만들어주셔가지고. 오. 저분의 내구조는 나랑 똑같은가? 어떻게 저런 걸 생각해내시지? 조금 더 낫다라고 평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내구조의 층이네. NU보단 낫잖아. 그런 의견들 나오죠. NU가 로고 만들기도 좋다. 그렇죠. 그렇죠. 정확하게 찌르셨어. 사실상에서 나오는 얘기들이죠. 그런 것도 있어요. NU 그다음에 NU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어우. 소름끼쳐. 그렇게 나왔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그 익명방에서 한 400명 넘게 계시는 분들한테 그럼 네이버에서 노조가 생기면 어떤 것들을 해야 할까요? 노조에 바라는 점은 무엇일까요? 그런 것들을 한번 물어봤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나왔던 얘기들이 투명? 그러니까 투명이라는 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회사가 직원의 대함에 있어서의 그런 투명성 같은 것들. 그다음에 네이버가 성장하는데 우리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우리가 함께 간다는 의미로 그런 의미를 좀 담아서 공동성명이라는 이름을 만들었고요. 네. 어제와 오늘은 네이버 노조 공동성명과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광고를 듣고 오죠. 그것은 알기 싫다는 마구 긁고 노는 케미하우스 애견 매트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거? 유해물질 안전기준 통과로 믿을 수 있는 미끄럼 방지로 넘어지지 않게 안전하게 음식물을 흘려도 잠깐 실례해도 쓱 닦아주면 그만 강한 내구성과 보건력으로 짓궂은 아이들도 거뜬하게 어? 갖고 싶어? 사람과 함께 동물과 함께 케미하우스 애견 매트 카카오톡으로 지난 수업 내용을 확인하고 반복해서 연습할 수 있습니다. 늘어난 실력을 매일 알려주는 전화양어 앞면, 뒷면, 측면까지 완벽 방수 양면 사용으로 다양하게 꾸며보세요. 케미하우스 애견 매트 드디어 반려동물 시장이 XSFM에 열렸습니다. 요즘 저희 회사로 반려동물 시장 제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선별하느라 힘듭니다. 몇 개 잘랐습니다. 그래서 신호탄으로 애견 매트를 준비했습니다. 그렇답니다. 일단 디자인이 모던, 스칸디나비아, 북유럽으로 통칭되는 이게 유현상 펜디님이 쓴 개꼰대 진짜. 냄새나 냈자. 유현상 펜디님이 쓴 워딩인데요.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디자인. 그래서 개 없는 집에 깔아도 아주 좋대요. 요즘 젊은이들 싫어하기만 해봐라. 유현상을 족치겠어요. 개 보고 누워있으라고 했는데 남편, 부익, 자식, 할머니가 먼저 선점하고 누워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큰 것도 있다는 뜻입니다. 사이즈가 아주 다양해서요. 특대는 웬만한 거실에도 잘 맞고 이게 중요하죠. 전체 방수 재질. 그렇기 때문에 오줌을 싸도 겁이 안 납니다. 그렇습니다. 내구성도 제법 괜찮은 편이고 그래서 그동안 개발하면서 그 실험은 많이 하셨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개에게 물어! 싸! 혹은 먹을 걸 밑에 일부러 밑장에 숨겨놓잖아요. 그런 다음에 긁어! 해보는 거죠. 그래서 별다른 흠이 없다고 개를 안 키우시는 연명상 펜디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애견 매트라지만 온가족 매트라고 얘기해도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긁고 물어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혹은 저는 술 먹고 개가 되시는 분들이 집에 가서 바로 누워 주무실 수 있게. 그러고서 자다가 갑자기 입을 벌리고 오오오오오. 그렇죠. 안전하다. 술 먹고 개가 된 다음에 주무시면 사람으로 깨어나실 수 있다. 그런 반려동물 제품이 들어왔습니다. 우선 매트가 첫 번째 타자고요. 뭐가 더 나옵니다.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270회 주말 순서입니다. 네이버유니온닷컴면 어떻게 들어갈 수 있나요? 네이버유니온닷컴... 그 주소창에 네이버 유니온 닷컴을 치시면 돼요. 아무리 검색해도 나오지 않네요. 전문적인 정보예요? 개발자에게 들을 수 있는? 네이버에서 네이버 사원노조라고 치면 나올 거예요. 아니 왜 못 들어가. 지금 청취자 여러분. 네이버 유니온으로 구글도 검색해보고 네이버에도 검색해보고. 네이버 노조로 검색해. 네. 네이버 사원노조. 그러니까 이미 검색어는 업계답게 검색어는 다 선점에 놓으셨어요. 보니까. 지금도 청취자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와 다음 모두의 네이버 노조를 치면 네이버 유니온 닷컴부터 뜹니다. 네. 네. 맞아요. 네. 조금 이따가 얘기를 다시 한 번 할 텐데 저는 되게 신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이버 본사가 네이버 노조와 관련된 검색을 하나도 막아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그건 막을 이유. 네. 막을 이유가 없고. 네. 제가 몇 번. 왜 그런 생각을 하실까요? 주장 드렸죠. 그것은 알기 싫다와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검색이 안 된다고요? 어. 진짜요? 네. 되다가 안 되기 시작했어요. 아무튼. 모르겠어요. 저희는 지금 한 20분 전에 잠깐 저희 녹음실 바깥에서 저희 회사에게 저에게 노동조업 옷의 패션에 대해서 조언을 듣고 다시 들어오신 네이버 노조의 위원장님 부위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절대 조끼는 아니랍니다. 노조원 여러분. 안심하셔도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아까 말씀하신 거. 그거 친숙하게 다 하기 위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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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셔츠 이런 거. 티셔츠나 뭐. 스티커. 네. 막 그런 것들 많이 만들려고. 네. 굿즈 같은 거. 아. 굿즈.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과거에 조끼가 있었던 이유는. 네. 커터와 청테잎. 아. 마스크. 이런 것들을 휴대하기 위해서였거든요. 아. 그런 거였어요? 그런 것도 있고 여름에 뭐 위에 입고 이제 모여야 되는데 더우니까. 소지품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지폐용 소지품. 그리고 지폐용 소지품은 손 닿는데 빨리 나와야 되거든요. 등산처럼. 하지만 IT 업체의 직원들은 그런 거 필요 없다. 예뻐야 된다. 그렇죠. 다. 네. 예쁜 옷을 만드시라고 제가 응원을 해드렸고요. 감사합니다. 윤새민이 얘기를 잠깐 했기 때문에 저도 지금 이 말씀을 드리기가 편해졌습니다. 네이버 유니언 닷컴에 말이에요. 들어가서 FAQ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메뉴 중에 FAQ의 위치가 뭔가 개발자 도구 매뉴얼 FAQ가 나올 것 같은 위치입니다. 개발자가 만들었으니까요. 그놈이 그놈. 하지만 내용이 엄청납니다. 일부를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서너 개 정도예요. 질문. 조합비는 어디에 쓰이고 그 내역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답변. 조합비는 조직활동비, 홍보, 교육, 조사연구, 연대활동, 노동안전보건, 회의비 등등의 항목으로 쓰여집니다. 지출내역은 상하반기 연 2회의 회계감사를 받게 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의 결산내역을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조합비는 투명하게 운영될 것입니다. 질문. 왜 산별로조를 선택했나요? 답변. 기업별로조는 법인별로 노조를 따로 만들어야 합니다. 네이버엔 네이버, 라인플러스, NBP, NTS, 네이버랩스, 네이버베툰 등 다양한 법인이 있습니다. 네이버의 모든 분들과 함께하기 위해 산별로조를 선택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노동동안 오랫동안 관심있던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할 타이밍이 왔습니다. 노조 생긴 지 1개월 됐고 지금 인터뷰를 들어보면 노조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지 반 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위원장과 그 주변 사람들이 만든 노조인데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공부가 너무 많이 됐습니다. 법인별 노조를 따로 하자라고 처음에 했다가 십수년간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조들이 겪는 많은 문제들을 되게 쉽게 처음부터 버그가 안 생기게 장치를 마련해 놓고 준비했다는 인상이 너무 강합니다. 네. 하나만 더 보실게요. 회사에서 노조가 설립되면 보통 어떻게 대응하나요? 답변. 노조가 설립되면 회사는 소위 어영노조를 만들어 복수노조로 노노 갈등을 유발하거나 이건 민주노총에 나와서 가르쳐주지 않으면 모르고요. 민주노총에 나와서 가르쳐줘도 모르는 얘기입니다. 원래는. 직원들 임금이나 복지를 대폭 개선시켜 노조 안 해도 우리는 다 해준다라는 분위기를 만들어 노조를 고립시키려 합니다. 삼성같은 얘기죠. 둘 다 삼성 얘기죠. 그렇게 힘이 약화되면 노조를 처음 만든 사람에게 불이익을 준 뒤 노조를 와해시킵니다. 불이익받을 사람들 여기 있죠? 회사는 노조가 없던 때로 돌아가고 다시는 노조를 만들지 못하도록 감시를 강화합니다. 이 단계에서 이제 왜 사물함에서 전태일 평전 이런 거 발견되면 난리 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단계가 만약에 와서 네이버 노조가 잘 안 되죠? 네이버의 직원 여러분. 그럼 이분들은 그냥 어쩌면 빠이빠이에요. 이분들은 가고. 안 돼 안 돼. 이제 되게 평상시에 미워했던 직원이 있다. 그럼 거기에 전태일 평전 넣으십시오. 서랍에 이렇게 살짝. 알기 쉬운 마르크스 주인. 그렇게 하시고. 그럼 보내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회사의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을 받고 회사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 노조를 만들었고. 말장난이 숨어있죠. 좋게? 네. 사실은 우리만 알 수 있는 거죠. 회사는 좋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공정과 투명을 강조해온 회사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인 노조활동에 대해 이런 식으로 대응하지는 않으리라 믿습니다. 회사에 대한 믿음이 좀 심어져 있네요. 아니에요. 전 그렇게 안 봐요. 이게 뭐냐면요. 협박인가요? 이 답변이 대외적으로 공개됐잖아요. 이런 이런 거는 너네들이 할 거라는 거 다 알고 있다. 아아 수 읽고 있다. 네. 이렇게 대응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라는 건 좀 더 고민해서 와라. 우리를 상대하고 싶으면.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캐리어 뽑을 생각하지 마라. 노조는 장난이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준비가 됐다는 걸 보여줘요. 저는 지금 이게 너무 이상합니다. 준비를 얼마나 하신 겁니까? 저희 한 3개월 정도 했는데. 단기 속성반이에요. 그 기간 동안 사실 비상구 찾아가서 교육도 하고 저희끼리 또 교육도 하고 하면서 굉장히 사실 좀 짧은 시간에 많은 것들을 저희가 습득하긴 했어요. 어쩔 때는 머리가 너무 아픈 게 제 용량을 초과한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평소에 이렇게 많은 지식을 한 번에 습득하지 않으니까. 밑에는 익숙한 이름이 눈에 보이네요. 창조 컨설팅이라는 이름이 눈에 보이네요. 창조 컨설팅의 사례를 또 예로 들어주셨어요. 왜냐하면 창조 컨설팅은 노동 탄압의 블랙워터, 노동 탄압의 교과서 들이란 말이에요. 최고 엘리트 국내에서. 여기서 어떻게 하는지를 예시로 들어주시면서 이런 거에 당하지 않겠다. 혹은 회사여, 우린 이건 준비돼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고요. 아까 다시 얘기해 주신 걸로. 노동운동을 공부한다는 것은 노동 탄압 전략을 공부한다는 것도 돼요. 그걸 이제 잘 안 배워요. 처음에 노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왜냐하면 화가 났을 땐 공부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게 맞아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의도가 오르니까 우린 성공할 거야. 같은 로맨티시즘으로 달려들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게 아니에요. 보고 있으면 주로 공부만 쭉 한 다음에 나온 것 같아요. 보통 그런 마음으로 노조를 만들면 회사에 노조가 생기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은 둘 중 하나죠. 창조 컨설팅을 만나거나 아니면 네이버 지식인에 물어보거나 우리 회사에 노조가 생겼어요. 다른 조합원들도 최초에 시작했던 멤버들도 이 공부 다 같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그 과정에서 임종린 지회장을 만나신 거군요. 그렇죠. 임종린 지회장은 어떤 코치를 해주든가요. 무슨 말씀을 하셨지? 그분 말씀이 돼 주목도는 떨어져요. 좀 그런 분이시긴 합니다. 네. 그분이 그냥 평범한 분이라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아 도움 큰 도움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오셔서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지금 단기간에 너무 많은 걸 하다 보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잘 안 꺼내지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되게 그런 것 같아요.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기억은 안 나고 기억나는 건 내가 감동받았다는 기억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왜 감동을 했지? 비슷한 얘기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질문 그동안 왜 노동조합 설립 과정을 공유하지 못했나요? 비밀리에 이루어졌으니까요. 답변 여러 사례를 보건대 청취자 여러분 이 홈페이지 들어가서 FAQ 한번 보십시오. 보건대 맞춤 법 쓰셨습니다. 이거 아직도 수정 안 됐나? 이게 전문가가 쓰지 않았어요. 이게 아닌데 어이가 들어가 있어요. 회사는 노동조합이 설립된다는 확신이 커질수록 더 적극적으로 대응합니다. 노조를 성공적으로 설립하고 많은 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초기 보완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카카오톡 익명 채팅방은 외부인도 참여할 수 있어 진행 상황을 공유하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지금 깜짝 놀란 게요. 이 답변을 보고 보건대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초기에 노조가 설립되는 것을 방해하고자 하는 공작을 뚫을 수 있었다라고 자랑을 했거든요. 자랑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지금의 문제가 될 수 있는 보완을 공개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또 안 했어요. 이거요. 제가 보기에는 조합원들한테 주는 메시지가 맞죠. 그런데 경영자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 안 할걸요. 우리 읽으라고 이렇게 얘기해놨구나. 너네 이거 이거 뚫렸고 이러이런 수 다 읽혔고 우린 준비 다 돼있다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한 것이다라고 지금 경영진들은 생각하고 있을 게 불을 보듯 뻔해요. 그렇군요. 이거는 그 얘기와도 같네요. 카카오톡 익명 채팅방에 들어와 있는 거 알아. 거기서 우리 거짓말했다? 아니면 저희 거짓말한 적 없어요. 거짓말은 한 적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비밀은 얘기 안 했다. 그렇죠. 네. 막 오늘 점심 메뉴 거짓말 해보고 쌀국수 안 먹었지? 공개하실 수 있는 정도까지만 생각할 수 있는 초기의 노동탄압 같은 것들을 어떻게 대비하면서 만들어오셨는가 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보셔야. 네. 일단 처음에 그분들이 말씀하신 게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노동조합 만드는 거야 당연히 헌법에서 보장하니까 사실 그냥 3명이서 가서 그냥 쫄래쫄래 가서 신고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섣불리 설립은 하지 마라 절대. 그러다가 안 된 사례가 많다. 그러니까 충분히 준비하고 준비해서 해라.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제일 들었던 것 중에 제일 도움된 메시지였고요. 원래 수업에서는 들어가면서 하는 말만 제일 오래 기억나요. 디테일은 다 까먹고. 그리고 이런 거죠. 회사에게 노조가 확실히 생긴다는 확신을 주지 마라. 그러니까 확신을 주면 거기가 더 되게 크게 대응할 거잖아요. 새겨들으십시오. 이게 긴가민가? 생길까? 말까? 아까 이 정도를 계속 유지하라고 해서 오프라인 모임을 가진 다음에 거기서 둘러서서 제기를 차라. 혼선을 줘라. 오프라인 모임이 있었는지 아셨을지도 몰랐을 수도 있고 안다고 해도 저희 다 평범하게 생긴 사람들 그러니까 생긴 게 똑같아가지고 사람들 보면 근데 그 외에도 난관이 많거든요. 우리 임종륜 재강 나스테로 얘기했습니다만 그리고 여기 FAQ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어영노조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고요. 네. 그럴 수 있죠. 사실 공개한 게 그렇게 하지 마라. 사실 그런 의미가 좀 있어요. 근데 하지 마라라고만 말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우린 준비돼 있다라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한 거긴 하죠. 그 얘기는 회사에도 해야 되고 그리고 직원들에게도 직원들도 알아야 되니까 복수노조가 생긴다는 거의 의미를 직원들이 알아야 되니까 그걸 이야기를 했던 거고 직원들에게도 먼저 설득을 해놓은 거군요. 네. 그렇죠. 미리 이야기를 해놓은 거죠. 복수노조란 보통 그런 의미입니다. 생기고 나서 말하면 늦잖아요. 그렇죠. 좀 말하기도 애매하고 갑자기 윗선에서 내려오는 공문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노조 들라고 하면 그거 조심하시라라든가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도가 좀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기는 했어요. 빠리바게트는 되게 쉽던데 여긴 다른가 보다. 저희는 일단 직군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업무 환경이나 그런 게 사무직군, 제조직군 그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다 비슷한 레벨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성격이고 앞에서는 약간 대기업처럼 변해간다라고는 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런 개인의 의지에 대해서는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어제 말씀드린 자유도가 조금 높은 부분이 여기서 작용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 빠리바게트 같은 경우도 제가 방송을 들었을 때 약간 가입 원서를 모르게 이렇게 쉽게 밀어넣기도 하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사례도 얘기했듯이 회사에서 편한 사람한테 그걸 세우게 한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약간 완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이제 가입을 강요하거나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SPC의 경우에는 서로 유리되어 있는 전문직들이 처음에 입사하자마자 이걸 밀어넣으면 말을 못하게 되는 경우 그리고 또 우리 방송에 나왔던 가장 가까운 노동탄업으로는 법원에 가면 판사들한테 너 이거 저 우리 쪽 스니치 스니치 뿌락지해주라 승진시켜줄게 커리어에 목욕을 올리는 사람한테 그게 또 그게 완력인 거죠. 그런데 네이버에서는 네. 그런 부분은 회사가 좀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탄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건 아니고 네. 그런데 이제 노동조합 이야기가 막 나오니까 회사에서 이제 전직원 간담회를 원래 한 적이 없었는데 그런 걸 하더라고요. 전직원 간담회를 아 전직원 간담회를 웬일로 아 그러니까 회사에 대해 뭐 어떤 지금 불만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 너희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겠다. 거마 FAQ는 지금 이거 트러블 슈팅 매뉴얼이야 이거는. 그런데 뭐 그것 자체는 사실 좋은 거니까 그게 뭐 대응 전략인지 그런지 알 수가 없고 일단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저희는 굉장히 걱정했어요. 와 이걸 간담회를 하고 나면 사람들이 와 모든 게 막 해결돼가지고 조합원 다 빠져나가면 어떡하지? 조합원도 아니죠. 가입하려고 하는 사람도 가입 안하면 어떡하지? 그랬는데 회사가 해왔던 기조들이 있잖아요. 뭔가 진짜 핵심은 공개하지 않고 아니면 이런 거 재밌어요. 그런 걸 딱 하고 나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더 그렇죠. 그때 저희가 사실 어떤 상황이었냐면 우리가 준비는 하고 있지만 익명방에 이제 그런 정보들을 주면 안 되니까 그렇죠. 약간 정보를 못 주고 있던 상황이라서 약간 동력이 뭔가 떨어져가는 약간 그런 상황이었어요. 되게 고민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나도 좀 못하겠구나. 회사가 그 동력을 제공을 해줬죠. 그걸 뭔지 알아. 똥보를 쳐서 이거 뭔지 알아. 아무튼 근데 그게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회사가 그렇게 우리랑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게 되게 좋은데 아무래도 회사 직원들이 대표나 아니면 좀 이렇게 회사 여러분들이 아무 말이나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먼저 모은 다음에 회사랑 이제 가서 이야기하면 회사도 원래 우리 목소리를 듣고 싶었던 건데 못 듣고 있었던 거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말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을 그러니까 주목성이 없기는 뭐 다 마찬가지인데 임종륜 지회장이나 오세훈 지회장이나 그래서 제가 되게 안타까운 거죠. 아주 아주 중요한 말들을 지금 많이 쏟아내고 있는데 안 들렸을 거예요. 소수자 여러분 노조는 원래 사측과 싸우려고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저도 아 절대 아니에요. 머릿속에 있는 파이터라는 이미지가 없어져야 되는 사측이 들을 수 없 태생상 유니특성상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곳이다. 그렇죠. 회사도 저희 노조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좋잖아요. 그렇죠. 아 신기합니다. 신기합니다. 그런가요? 이 네이버 유니온의 FAQ의 페이지가요. 다른 사람들이 가서 봐도 많은 걸 배울 수 있어요. 되게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선언문 얘기는 안 해주시나요? 선언문이요? 졸리더라고요. 있다 보니까. 그 선언문 진짜 저희 오랫동안 준비한 거예요. 한 달 넘게 준비한 건데 쉿 다시 읽어봐야지 계속 저랑 유니피 피곤했어 그때 찾아서 들어가 보는 청취자분들이 좀 계실 텐데요. PD 수첩 준비했어 어제 한 가지 빨간색이 없어요. 당연하죠. 노조 홈페이지 중에서는 드물게 빨간색이 없어요. 네이버 홈페이지는 네이버 녹색만 있어요. 이거 다 전문가의 손길에 그렇죠. 그렇죠. 그런 티가 팍팍 납니다. 네. 조합원 가입 현황은 어때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무래도 그 곡선이 증가하던 그게 꺾인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아마 적극적으로 하려던 분들은 많이 가입하신 것 같고 이제 약간 감망 감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처음에 간담회도 했고 그러니까 저희 노조원들 비노조원들 상대로 우리가 어떻게 노조를 준비해왔고 뭐 그런 것들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거든요. 그렇게 했고 지금 이제 다시 하는 거는 교섭안 마련을 위해서 이제 법인별로 간담회를 계속 진행할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별로 계속 그 사람들이 어떤 것들이 진짜 불만이고 어떤 걸 빨리 교섭에 올려서 이걸 해결했으면 좋겠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하고 교섭안을 마련하고 할 거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이 아 진짜 이거 뭐 하고 내가 바뀌는 게 생기는구나 라고 하면서 많이 가입할 거라고 저희는 믿고 있어요. 노동운동에서 가장 하기 힘든 얘기 중에 하나가 교섭을 진행하는 노조 핵심 간부들의 역량의 문제입니다. 오래된 노동운동가들이 절대 말할 수 없는 문제죠. 주변 동지들이다 보니까 간부들이 워낙에 소통에 유능하면 소통을 이렇게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잘해달라라고 매우 스페서픽하게 사측에 전달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게 잘 안되는 사람이면 대표 물러나라 이런 이상한 메시지로 왜곡돼 버리거든요. 그 메시지가 다 이상하진 않겠죠. 정말 대표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게 아니고 그냥 버그만 잡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겠다면 훨씬 더 사측을 대하는 태도도 고급스러워져야 할 것이고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신기합니다. 이노조. 그럼 조직원은 지금 뭐 퍼센티지 정도로 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수준의 직원들이 가입을 했다? 근데 저희가 그거는 공개할 수 없나요? 네. 전략적으로도 공개를 하지 않는 게 저희 계속 내부에서도 구체적인 숫자는 말씀드리지는 않고 있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알겠습니다. 초반 심시티가 되게 조심스러워요. 조심스럽죠. 저희가 잘 돼야 다른 분들도 다른 IT분들도 노조 만들 수 있으니까 정차를 이렇게 슥 들어왔다 나가면 못 볼 건물들이 많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 정도는 알려주실 수 있나요? 간담회를 가지면서 직원들이 회사에 가지고 있는 불만을 접수하는 게 주 업무가 됐잖아요. 어떤 것들이 나오던가요? 저희가 지난주에 설문을 진행을 했어요. 직원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곧 홈페이지에도 결과가 올라오긴 할 것 같은데 가장 좀 많이 공감을 하고 가장 문제라고 생각했던 게 아까도 설명드렸던 그런 공정함 공정함? 그러니까 평가나 그런 것들에 대한 공정함 투명성 그리고 휴식권 제가 알기로 네이버를 빼놓고 다른 어떤 IT기업을 그 자리에 집어넣어도 그건 다 똑같은 문제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휴식권이 어딨어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가장 개선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많이 주셨고 신기하게도 또 저희가 법인별로도 한번 봤는데 법인별로도 다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잠시 후에 한 번 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만 더더욱이 지금 이게 네이버 회사 하나의 싸움이 아니에요. 메시지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렇죠. 지금 언론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요. 업계 전체가 겪을 일들에 테스트베드가 되고 있는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듭니다. 이건 좀 모른다는 답이 나올 것 같은 질문인데요. 보니까 3월 말에 기사가 그렇게 떴더라고요. 벌써 이해진 라인 회장 사내 이사에서 물러난다 라는 얘기가 보도자료로 많이 뿌려졌어요. 창업자죠. 그 사람이 그리고 이게 이선으로의 후퇴 이런 식으로 제목이 막 나왔는데 그건 어땠는지 전 잘 모르겠고 이 사람이 결국은 위로 위로 올라가면 이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사내에서 행사했던 힘은 어느 정도다 이런 얘기를 들으시는 게 있습니까? 11년차 부위원장님 11년차라도 직원이 몰라요? 네. 지난번에 혜진님 얼굴은 봤죠? 네. 엘리베이터 타면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아 진짜요? 네. 근데 그분이 저희 회사의 나름의 자부심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임원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지는 않거든요. 그죠. 그 회사 분위기상 그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고 가며 이사님들 그냥 실물을 봤다. 네. 실물을 봤다. 아 사라는 있다. 회사에 나오신다. 하긴 한 달 된 노조한테 이런 질문을 왜 해? 잠깐 뭐야 이거.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질문이 그동안의 노동운동을 지켜본 사람이 할 수 있는 질문가 내가 나빴어. 그것과 다른 결의 노조를 설립하려고 하는 사람의 차이 같은 게 약간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건이 나와라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실 인정해야 돼요. 시작 때부터 이건이 나와라 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럼요. 시작은 자잘한 걸 막 봐야 된다는 겁니다. 네네네네네네. 아까랑 좀 이어진 질문입니다. 네이버요니언닷컴의 FAQ를 통해서 이 노조는 전략적으로 대비가 준비가 되어 있는 조합이다. 지회다라는 걸 알 수는 있었는데 삼성 SDS 네이버의 목이었던 곳이죠. 이곳이 개발해낸 수많은 노동퇴업 전략들은 많거든요. 이거 외에도 상성이 원형노조도 있고 언론플레이도 있고 가처분신청, 직장폐쇄, 영역투입 불법파업을 유도하거나 노조원 사찰하거나 한국의 노동시장은 경영측의 상대종족의 마법이 너무 많아요. 밸런스가 많이 무너져 있어요. 이걸 다 방어해야 될 날이 올 수도 있어요. 노조 생겼을 때 기사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는 헌법에 보장돼 있는 당연한 권리니까 인정하겠다. 그리고 이번에 근무제 때문에 약간 이슈가 돼서 기사가 나왔을 때도 정확히 그렇게 말했더라고요. 우리는 새로 생긴 노동조합과 협의해서 근무제를 개선하겠다라고 했어요. 공식적으로 했으니까 사실 우리도 지금 싸우자 모드가 아니라 회사랑 같이 상생하겠다는 거잖아요. 회사도 그렇게 저희를 잘 인정해서 좀 약간 좋은 노사관계 어떤 모델을 만들어 가는데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아무 일도 없으니까 저도 이런 그냥 일간지 같은 인터뷰 코멘트를 믿기로 하겠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서로 칼 감추고 간두고 있다는 생각은 더 듭니다만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이게 또 이제 아이협계의 시작이라는 어딩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호간에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고 여기서 이제 깃발이 어떻게 꽂히나를 다 지켜보고 있는 시점이어서 그렇죠. 회사 입장에서는 저 노조 깃발을 일단 잘 꽂아줘야 된다라는 판단을 충분히 내릴 수 있죠. 그래서 이것도 질문들어가겠구나. 저 지회장님하고 부재장님 개인에게 네. 이쪽 업계에 안 있는 사람들이라도 다른 사람들이라도 네. 연락이 왔을 거 아니에요. 어떤 연락이요? 너 노조 만들었다며. 아. 네가? 아 그런 거? 그런 거. 네. 그냥 다들 되게 신기해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래도 기사에 나오고 이런 얘기. 아 그냥 그 정도? 떨내 너. 이 정도? 되게 신기해하더라고요. 말고. 근데 이 같은 또 이제 전공이 전공이시고 하다 보니까 제 회장님은 같은 업계에 있는 친구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네. 이런 걸로 뭐 얘기 안 하십니까? 아 뭐 그게 뭐 되겠냐 뭐 그런 걸 하냐 누가 뒤에서 조정했냐라든가 그런 이야기는 잘 안 하던데요. 요즘 사실 저희가 바빠가지고 사실 연락도 잘 못 하긴 해요. 친구들이랑 친구들이랑 미안하다. 혹시 그 같은 업계에 있는 분들의 자문이나 연락 같은 걸 받아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뭐 관심을 표해 주시는 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뭐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고 아무튼 연락이 왔었다. 정렬하고. 아 진짜요? 네. 저의 질문이 많이 잘못됐다는 사실은 인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네이버 지회는 아무튼 한 달 한 달이 안 된 곳이다. 그렇죠. 한 달이 좀 한 세 달이 된 곳이다. 10년 동안 뭐 했냐고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요. 시작 단계에서 필요한 질문들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를 한 번 더 듣고요. 그것은 알기 싫다는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김치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콕 집어 콕 믿어도 되는 김치를 찾을 땐 콕 집어 콕 했어 빈진 김치 재료부터 공정 유통까지 한심 직접 구매한 재료로 만드니까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자 출발할까 근데 엄마 우리 차에도 블랙박스 있어? 지금 XSFM에서 다양한 블랙박스를 만나보세요. 콕 집어 콕 좋은 원료를 쓴 김치를 만들 시간이 없을 땐 콕 집어 콕 배추 무 고춧가루 생강 전부 국산 다시마 홍합 표고보섭도 아낌없이 쓰죠.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때 콕 집어 콕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270회 주말 순서는 민주노총 화삼식품노조 네이버 지회 가만있어 봐요. 이 아이돌 그룹 이름은 뭐야? 공동성명 함께 행동하여 네이버를 깨끗이 성장시킨다. 네. 네이버 명자군요. 명자가 발글명입니다. 네이버를 성장시킨다고요. 이룰성의 발글명 그렇죠. 거짓 번역을 하시군요. 오세훈 주의장님과 박상희 부주의장님과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최초의 기조는 이런 걸 물어야 되겠죠. 시작할 때 기조라는 건 네이버는요. 뭐 다른 큰 회사들도 비슷비슷합니다만 하청 제하청 구조가 좀 있는 걸로 알아요? 아 뭐 하청이라는 표현은 요즘 안 쓰는 것 같고 합류 없이 네. 아무튼 저희는 이제 저희도 자회사 손자회사 손자회사에서 인소싱을 여러 업무들 인소싱을 많이 하고 있죠. 인소싱이 많다 더 인소싱이 더 많다 하청구조보다 네. 근데 이제 거기 있는 분들도 어차피 저희랑 같은 식구 같은 네이버를 같이 만들어가는 식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네이버 노조는 자회사의 직원들도 모두 환영하는 것이냐? 아 당연하죠. 네. 가입 대상이라고 설명하고 저희가 지금 처음에는 이제 거기를 찾아가지 못했으니까 지금 이제 막 찾아가서 그분들 직접 만나서 설명드리고 네. 이렇게 이렇게 가입하시자 같이 함께하자 네. 그렇게 계속 이렇게 네. 하고 있어요. 설득하고 사실상 이게 매출 규모만 놓고 보면 네. 대기업이기 때문에 네. 한국의 기존의 재래 대기업이라고 생각하면 현대 그룹이 현대 카드 직원들도 만나고 네. 그룹 노조 생겼다 이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룹 노조 없거든요. 한국엔. 그렇죠. 네. 음. 근데 저희 그러니까는 그 자회사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형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업무 중에 당연히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네이버를 같이 만드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없으면 사실 네이버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다 한 식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분들이 소외감을 안 느끼게 네. 그렇죠. 그분들이랑 함께 갔으면 좋겠다. 네. 당연한 원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게 매우 레어한 사례다 정도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런 정도 얘기가 나왔잖아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회사가 분위기가 딱딱해졌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거 처우라는 것이 처우야 어때도 좋은데 내 얘기를 잘 안 들어주는 것 같고 나한테 얘기를 잘 안 해주는 것 같고 네. 그렇다면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내가 얼마나 보람을 느낄지도 알 수 없다. 네. 레벨이 표시되지 않는 RPG 게임 네. 그건 진짜 왜 해 그러니까요. 네. 그냥 소학살에 지나지 않죠. 검을 주웠는데 좋아 보이는데 공격력이 안 나와 있어. 저는 RPG 게임을 하지 않는데도 왜 이렇게 이런 얘기가 되는지 그런 분위기를 바꾸겠다는 건 두 시간 동안 들어보신 청취자 여러분들도 저 비슷한 생각을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이버를 바꾸겠다 정도로 끝이 아니라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듭니다. 네. 저희는 처음부터 선언문에도 그런 이야기 했는데 그 생각 많이 했어요. 사실 저희도 저이지만 게임업계에 있는 분들은 사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지금 뭐 크런치 모드 크런치 모드 있고 그다음에 구로의 등대라든가 그런 표현들 많잖아요. 그분들이 저희를 보고 좀 용기를 내서 노동조합을 같이 만들어서 그런 환경을 같이 좀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어차피 IT 산업이라는 게 이렇게 크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IT 노동자들의 약간 희생 이런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 분들이 그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받고 좀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하여 며칠 밤을 쓰셨다는 선언문 제가 보다 집어던진 그 선언문의 마지막을 보면요. 첫째 사회의 신뢰를 받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네이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처음에 많이 해주셨던 얘기죠. 우린 쪽팔리게 다니기 싫다. 둘째 투명한 의사결정 및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건 오래 다니신 부재장님 말씀해주셨죠. 최소한 옛날에 그랬던 정도로는 다시 되돌리겠다. 셋째가 지금 말씀해주신 얘기네요. 열정페이라는 이름하에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IT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연대할 것입니다. 열악한 환경이라고 네이버를 떠올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산업 전체에 대한 선언으로 보이는 게 맞네요. 알겠습니다. 물론 그런 생각네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사실 저희가 더 집중해야 되는 게 저희가 저희를 잘 조직하고 성공적으로 노동조합이라는 게 IT 기업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아야 자꾸 잘 있어야 다른 IT 기업에 있는 노동자들도 그래 저렇게 잘 되는구나 생각하고 만들 수가 있을 테니까 IT 노조는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런 레퍼런스를 잘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저희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IT 노조 여러분 블라인드에서 뒷담을 까다가 라인 아니고 카톡 저희가 좀 걱정이 되는 게 그럼 이제 라인 쪽에서도 광고하겠어요. 저희도 비밀방 있습니다. 노조를 만들 땐 라인으로 라인 라인 좋습니다. 써보고 말해요. 써보고 쓰고 있어요. 저희는 맨날 쓰죠. 저희는 업무는 또 라인으로 해야겠죠. 염치가 있는데.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게 저희의 뭐지 프로세스라고 해요. 누나 그런 것들이 이제 좀 공개가 됐으니까 회사들이 블라인드를 더 많이 블라인드는 근데 기사도 예전부터 나왔어요. 회사 블라인드 난리다 주목하기 시작했고 블라인드가 억압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면 블라인드가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도 없어요. 큰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블라인드 없이 회사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좀 확장시켜달라는 요청을 하는 듯한 두 분의 말씀이셨습니다. 그건 블라인드 말고 노조도 할 수 있다. 그렇죠. 더 확실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회사 입장에서는 직원들과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는 블라인드보다는 노조가 낫죠. 훨씬 낫죠. 이번에도 저희들이 결국은 이쪽으로 자꾸 그 아저씨 캐릭터가 굳어가서 속상한데 당초에 조합일은 못할 것 같고 코디상 조끼도 안 어울리고 본인도 조끼 안 원하고 노동운동도 안 할 것 같은 분들이 또 노동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이 두 분이 계신 업계는 노동자의 수가 엄청 많고요. 저희 방송에서는 재작년쯤에 다뤘던 적이 있죠. 산재 인정 살인은 제대로 된 것이 거의 없는 말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IT 노동자라고 해서 사람 아닌 거 아닌데 우리 어제 조성준 도장하고 그 얘기도 했습니다만 일을 더 하고 싶은 노동자들이 많다. 그런데 우린 진심으로 그냥 호소하고 싶잖아요. 일을 더 안 하고 내 삶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그렇더라도 임금이 보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런 건 함부로 손을 못 내밀고 함부로 생각을 못 바꾸잖아요. IT 노동자들도 분명히 좋아할 거라고는 믿는 겁니다. 착취를 덜 당하고 남들 늙는 속도만큼만 늙고 IT 노동자들은 오랜만에 만나면 피부는 더 좋아요. 해를 안 보니까요. 대신 머리가 샜죠. 남들 늙는 속도만큼만 늙고 취미도 가지고 살 수 있고 싶어할 IT 노동자들을 위해서 두 분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좀 청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부터 이미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가 되기는 했는데 아직도 이 업계는 좀 겉으로 보이는 사무 환경이나 회사에서 많이 신경 쓴 복지 제도나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되게 좋은 회사에 다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들어갔을 때 그랬었고 저도 공부를 하고 관심을 갖고 보니까 내가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그런 권리들을 모르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거든요. 이미 이제 좀 이슈가 돼서 많이들 공감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챙겨가야 할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노조 만들고 나니까 누군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새로운 세상은 아침처럼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 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리라는 게 이게 자기들이 쟁취를 해야 그러니까 권리라는 게 자기가 쟁취를 해야 얻을 수 있는 거지. 누가 그런 박래군 소장님 같은 소리 박래군 소장 아니야? 등산화를 신고 계신 분이겠죠. 누가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인들이 조금 더 용기를 내셔서 저희도 만들었으니까 힘내셔서 꼭 노동조합 만들어서 그런 권리를 스스로 찾으시길 바라고요. IT 산업의 다른 회사에서 일하는 분들도 그렇지만 저희 계열사에 있는 분들도 꼭 용기 내서 저희 공동성명으로 많이 가입을 해주시면 그분들의 권리도 저희가 같이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요즘에는 개발사들이 구인공고에 그런 거 함부로 못 쓰죠. 침실 제공 석식 제공 옛날에는 자랑스럽게 썼어요. 침실 완비 석식 제공 요즘에는 함부로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요. 다 아니까 이제는 저는 진짜로 이 성학문이 하나도 매력이 없어요. 그렇지만 저의 밥 벌어먹고 사는 제주는 이거니까 한번 포장을 해보겠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치열하게 고민하며 투명한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나 네이버는 공정성을 의심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부심은 실망으로 변했습니다. 네이버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변화는 우리로부터 시작될 것이며 그 출발은 노동조합입니다. 마지막 문장은 잘 쓴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노조가 제가 쓴 건 아니지만 우리가 노조로 치환되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각자의 위치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투명한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나 공정성을 의심받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열심히 안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모사를 꾸민 사람도 없고 사무실에 앉아서 근데 이제 모든 사람이 네이버를 의심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직원들이 움직여야지 라는 이야기는 눈에 띄네요. 네. 맞습니다. 물론 현대차 노조도 더 안전한 차를 만들겠다. 헌장 같은 것도 만들고 각 언론의 보도자료 같은 것도 뿌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메시지는 모든 게 사라지죠. 사람들이 노조를 미워할 수 있도록 노조가 회사를 대신해서 사과드립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안 나가요. 결과로 보여주지 못하면 모두가 지게 되죠. 근데요. 이 지금 오늘의 방송은 요런 류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직원들한테는 간단하게 회사 노조가 시작됐고요. 산업으로 볼 땐 산별 노조가 시작됐고요. 경제진화 재계 입장에서 볼 땐 대기업 노조가 시작됐습니다. 그것도 흔히 보기 힘든 그룹사 차원의 노조가 시작됐습니다. 본인들이 무슨 짓을 하신 건지 아시길 바라면서 모르겠네. 그럼 공부한 게 너무 많으셨어요. 잠깐 닫아주실 필요는 있어요. 공동 성명의 오세윤 지회장과 박상희 부지회장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종 쉬고 많이 주무십시오. 지치면 지니까요. 응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나의 마지막 시도 퍼펙트15 전화영어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내 인생의 6개월이 그냥 날아가 버렸어요. 한국인 가게에서 일했지. 퇴근하면 집에 그냥 했어. 친구도 못 만드. 워킹홀리데이 진짜 별로야. 음 excuse me why don't you call 퍼펙트25 뭐? 퍼펙트25 그래서 뭔데 그게? 퍼펙트25 잉글리시 폰콜 서비스 이거 말하는 거야? 퍼펙트25.com? 오 you got it right. 아스트랄뉴스 기록실 뉴스 아카이브 윤세민과 함께하는 뉴스 아카이브입니다. 2005년 4월 23일 무한도전이 첫 방송됩니다. 네. 첫 방송은 황소와 인간의 줄다리기였습니다. 저는 그전에 했던 무모한 도전을 좀 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모한 도전이에요. 아 이게 그거예요? 네. 시즌1이 무모한 도전이었고 네 맞아요. 시즌2가 아하였고 네. 지금이 이제 시즌3를 10년 넘게 한 거죠. 네. 영화 박수칠태 떠나라가 개봉할 때 차승환 씨가 나왔던 편을 봤었어요. 아 그 연탄이요? 어떻게 그런 거 다 아무튼 저는 모든 편을 다 한 50번 이상 봐서 네. 무한도전이 첫 방됐었군요. 2005년에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2015년 MBC에서 광복 70주년 기념 최고의 TV 프로그램 설문조사를 했었는데요. 네. 여기서 무한도전이 1위였어요. 2위가 전원일기였는데 네. 2위하고 거의 두 배 차이가 않았었어요. 납득이 갑니다. 네. 3위가 전국노래자랑 네. 뿐만 아니라 2005년 4월 23일에는 유튜브 최초의 동영상이 업로드됩니다. 네. 유튜브 창립자 중 한 명인 조드 카림의 동영상인데요. 영상을 보시면 동물원에 서서 뒤에 있는 건 코끼리입니다. 코가 깁니다. 라고 하는 18초짜리 영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늘 큰 충격이에요. 유튜브가 세상을 지배하는데 10년이 채 걸리지 않았어요. 떠나간 것도 많습니다. 먼저 60년 4월 26일에는 저승만 씨가 하야했고요. 이날부터 저승만 그건 아니죠. 이날에 돌아가신 건 아니니까요. 하야했구나. 하야한 이승만 네. 하야한 이승만 현재는 저승만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1616년 4월 23일에는 영국의 극작가인 섹스피어가 골로 가십니다. 그렇군요. 저승으로 가시는 길에 좋은 저승길 동물을 만나는데 스페인의 세르반테스입니다. 네. 섹스피어와 세르반테스가 같은 해 같은 날에 죽었거든요. 그래서 4월 23일은 책의 날입니다. 섹스피어와 세르반테스는 억울할 거예요. 내가 한 건 글을 쓰는 건데 죽은 날이 책의 날이 됐어요. 책을 뭐 만들었으니까요? 아니 그거는 구텐베르크가 죽은 날 책의 날 하면 안 되나요? 네. 이게 4월 23일을 책의 날로 하자는 게 스페인에서 제안했대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까마리에요. 무슨 뭐 미야모토 시계로 선생 같은 사람이 말이에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면 마리오 시리즈와 젤다의 전설 시리즈의 아버지죠. 둠을 만드신 존 카맥 선생 같은 사람 뭐 또 누구 있죠? 블리자드의 빌로퍼 씨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한날에 갔다 치죠. 골로 가셨다. 그럼 그날이 게임의 날이 돼야 되겠느냐?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긴 있겠네요. 아타리가 처음 출시된 날이 게임의 날이 될 수도 있고 아무튼 책의 날이 있는 주간이에요. 네. 그리고 86년 4월 26일에는 체로노빌 사고가 일어납니다. 관련 기록을 가끔씩 읽어보면 재밌어요. 물론 비극이라 재밌다는 말이 좀 죄송하지만 체로노비라고 후쿠시마 사건이 25년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읽어보시면 느낄 수 있는 게 공통점이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는데 소용이 하나도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어떤 환경론자들 중에서는 왕정복귀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예 그냥 톡션하게 해버리자. 책임질 수 있는 사람한테 시키자. 아 목을 베자? 모르겠어요. 원자력 발사가 터지면 목을 베자. 여튼 1년 전 이번 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4월 25일 연합뉴스입니다. 강남 일대 전투기 소리에 놀란 시민들. 해마다 4월 중순이면 이런 기사가 뜹니다. 에어쇼 연습이 있기 때문인데요. 찾아보시면 작년에는 유독 기사가 많습니다. 네. 이유가 있어요. 네. 북핵 갈등 북한의 무력시위 사드 배치 게다가 대선전국까지 합쳐진 시즌이었거든요. 그 선거가 겹쳐져 있는 시즌에 에어쇼 준비하면 이런 기사가 많이 뜹니다. 네. 북풍 모듬 같은 시즌이었죠. 그 검색어로요. 전투기 소리에 놀 검색하시면 올해에도 지난주쯤에 기사가 줄줄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2015년 4월 22일입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시중에 유통 중인 백소 제품 중 90%가 가짜라고 발표합니다. 이 발표는 코스닥 시장이 5% 이상 출렁거릴 정도의 여파를 가져옵니다. 사람들은 뉴스를 보면서 뭐가 맞는 거냐라고 혼란스러웠던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놀라는 시중의 백소 제품이 이와 유사한 식물인 이업우피소를 사용한 가짜 제품이라는 거였고 또 이 이업우피소가 독성이 있는 식물이라는 사실들이 자극적인 기사 제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 죽이는 가짜 백소 이런 식으로요. 사건은 이업우피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내추럴 엔도텍과 소비자원의 진실공방이었는데요. 결론은 이업우피소가 아주 소량 검출되었습니다. 내추럴 엔도텍은 절대 검출되지 않는다고 자신이 있었는데 소량 검출되어서 바로 인정을 했고요. 그러나 이업우피소가 소량 검출되어도 인체에는 무해하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농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받고 내추럴 엔도텍의 임원들은 주식 시세차익으로 돈을 엄청 벌었습니다. 네. 이거는 대한민국 치킨전을 들어보시면 이런 방법이 자주 쓰인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유정 변호사가 내추럴 엔도텍 주식으로 매도차익을 얻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에서 사퇴하기도 했습니다. 네. 목돈을 준 굴리는 골드뱅크 고객들은 이런 소식들을 잘 듣습니다. 네. 그래서 내추럴 엔도텍이라는 걸 본인이 알았던 건 아닌데 아무튼 샀던 거죠. 사고 팔았던 거죠. 거의 부동산 시식까지 있었죠. 실디쳐줄 일은 전혀 아닙니다만 한국이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한 걸음 더 레드컴플렉스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에게 또 다른 축제가 놓여졌죠. 케미포비아에 대한 슬기로운 대처의 문제 말입니다. 저희가 이한승 교수를 가끔 모셔서 이런저런 얘기 듣는데도 이유가 있거든요. 70년대 80년대 70년대 60년대로 말할 것 같으면요. 북에서 실제로 공비가 내려오고요. 심심치 않게 무력 도발이 실제로 있고요. 그런데 실제로 있는 피해에 비해서 겁을 줘가지고 이득을 취하는 이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이해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거 아니에요. 먹거리나 화학물질에 대한 여러 가지 공포증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되게 오래 걸리는 작업일 나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일일 거다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아무튼 오래 걸리는 일일 거예요. 백소사태 같은 거 보면 그거 기억나네요. 동네에 식당이 개업을 했어요. 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식당이 개업을 하는데 식당에 투자자가 많았는지 사람이 한 10명 정도가 쫙 사진으로 붙어있는 거예요. 홍보를 하겠다는 사람인지 투자자인지 모르겠는데 거기 연예인들도 있고 우리가 이름만 기억하는 한물간 연예인들이라든가 얼굴만 알고 있던 사람들도 있고 한 구석에 북한 잠수함 발견 택시기사 셀럽이에요? 셀럽이 됐던 거죠. 당시에 하나 더 있군요. 2003년입니다. 2003년 4월은 사스의 달이었습니다. 사스 공포가 전 세계로 퍼졌던 때였죠. 15년 전이네요. 지금은 메르소와 비교해서 감염병 대응의 매우 모범적인 사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그때는 모범적인 사례라고도 사례인지도 몰랐고요. 그때 야당이 엄청 쳤어요. 그런 게 왔다 갔네 라고 생각했죠. 당시의 기사를 검색해보면 몰랐던 내용도 있습니다. 은평구와 동대문구 등에 있는 병원을 사스 전담 지정병원으로 정하는데 주민들이 반발해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정부와 주민들이 그래서 대화를 해요. 대화를 하는데 지정병원을 정하는데 끝까지 어려움을 겪고 결국 동대문구의 병원은 지정이 취소되는 등의 난항이 한동안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반면에 메르스 때는 지정병원을 처음에 밝히지 않아서 문제가 되었죠. 그러다가 나중에 밝혔는데 그 당시 저는 수원의료원 근처를 지났는데 거기 주민들이 의료진들도 같이 고립이 되었잖아요. 정리가 되었잖아요. 의료진들을 응원하는 쪽지들을 한참 붙여놓은 것들을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당시에는 지정병원 반대고 어쩌고 할 분위기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메르스 때는요? 네. 정부가 지정병원을 처음엔 밝히지도 않았고 나중에 밝혔을 때는 이미 전 국가의 난리가 났던 때여서 맞습니다. 이거를 반대할 분위기도 아니었죠. 님비와 국민 수준 같은 거를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앞으로도 우리가 걸어갈 행정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뉴스아카이브였습니다. 윤세민 리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누구에게나 있지는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필요한 존재지만요. 당신을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스스로를 지킬 때 큰 도움이 됩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 그리고 주변에 모르는 사람들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든든해집니다. 나는 당신의 블랙박스입니다. 당신 그리고 타인의 삶을 지켜주세요. XSFM 저는 이제 조성조 소장의 표현에 의하면 뼛속까지 사장이니까 사장이 제일 좋아할 말입니다. 사장은 스스로를 경영진은 스스로를 탓합니다. 왜 우리 회사의 직원들은 우리 회사를 다닌다는 것이 자랑스럽지 못할까. 뭘 바꿔야 할까. 그런데 경영진은 결코 이런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아랫줄을 보시죠. 우리가 함께여야만 바뀔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영진은 우리의 소속이 안 돼 있기 때문이죠. 아래쪽에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의지를 가진 곳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경영진은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라도 때로는 노조에게 힘을 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네이버 사원노조는 모든 계열사와 함께합니다. 남북정상회담도 신기하고 판문점 선언도 신기하고요. 트럼프는 날때부터 신기한 사람이고 다 신기한데요. 제가 올 상반기에 본 가장 신기한 사건을 이번 주말에 소개해드렸습니다. 모든 계열사와 함께하고 임종린 지회장의 가르침을 받은 사살을 받은 네이버 노조가 생겼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270회 그것은 알기 싫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고 또 저희도 노조 만들었어요 라는 메일이 또 올까요? 또 안 왔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그럼 민지현이 어디가 와야 돼요? 청와대 그렇죠. 저희도 노조 만들었습니다. 공동성명 조합원들의 삶이 더 즐겁고 행복해지길 기원합니다.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IDWK로 혹은 xsfm at gmail.com으로 청취소감과 제보와 칭찬과 지적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영합니다. 270회 그것은 알기 싫다에 문을 닫겠습니다. 사막의 찍찍이 유랑단이나 몬스터 헌터를 즐기시다 보면 다음 주가 금방 지나갈 겁니다. 다음 주 목요일 그 알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승균 PD와 윤세민이 다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XSFM입니다. I D W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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